자 요 섹션에서는 우리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어서 명사 뒤 에서 수식 그거 기억하면 되고 대부분은 니은으로만 바꾸면 되지 그 다음 동사 나오면 끊어야 돼 자 썸벌 몇몇 새들은 그러니까 여기가 문장 주어가 되겠죠 자 몇몇 새들은 그래서 ing 표현이 나왔으니까 끊은 거야 migrating north stop by 어 여기 동사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요 그래서 여기는 migrate 이주하다 north 북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주하다라는 뜻이 되겠지 여기서 동사에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일자를 써준 거는 문장 전체의 동사는 stop by야 근데 이 표현 migrate는 이 안에서는 동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야 동사 해석이 되잖아 북쪽으로 이주하다 자 그런데 명사 뒤니까 이렇게 꾸며더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 되겠죠 자 북쪽으로 니은으로 바꿔 북쪽으로 이주하는 몇몇 새들이 stop by here for food 음식을 위해 여기에서 멈춥니다 자 she has a cat 그녀는 고양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acting like a puppy 자 like는 여기서 전치사예요 그래서 강아지처럼 행동한다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고양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죠 계속 여기는 형용사하는 거야 자 the boy 그 소년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who was afraid of a ghost 여기까지 자 당연히 또 형용사적 용법이고 동사를 만났으니까 꾸며 멈춰야 돼 자 유령을 무서워하다 유령을 두려워하는 그 소년이 달아났습니다 자 the car 대절이 여기서 시작이 됐네 또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어디서 끝나야 돼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끊어지는 거야 자 내가 주차했다 파킹라세 주차장의 어제 내가 어제 주차장의 주차 니은 한 그 차가 훔쳐졌다 자 이렇게 bpp 나가는 거를 수동태라고 하는 거지 수동태 조금 있다가 좀 제대로 보고 자 그렇구요 자 그렇구요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야 투부정사는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는 자 근데 동사가 여기 또 나오네 그러니까 끊어 거기에 가다 자 그러면 거기에 갈 유일한 방법은 이 건물을 통해서 입니다 the boy 또 이제 자 동사 앞에서 또 끊어 is teasing 영이 하면 영이를 놀리고 있다죠 그럼 니은 영이를 놀리고 있는 그 소녀는 존이다 자 those who want to eat 칼국수 자 여기서 시작됐고 또 꾸미는 거야 동사 앞에서 끊어요 자 칼국수를 먹기 원한다 칼국수를 먹기 원하는 those who 사람들은 before five 다섯 시 전에 떠나야 한다 the student who have been studying for two years 자 여기서 또 형용사적 용법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끊어 자 for 이럴 때는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시제가 뭘까 have been studying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 시제죠 have been ing 뭐뭐 해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2년 동안 공부해오고 있다 근데 이걸 니은으로 바꿔 2년 동안 공부해오고 있는 그 학생들은 are now good at interpreting 이제는 해석을 잘한다 그리고 쌤이 이렇게 동사 이렇게 의미를 두 개를 줄 때는 뒤에 걸로 해석하는 거야 자 I want to live in a house 나는 자 여기 이렇게 투부정사 있을 때는 합쳐서 해석하라 그랬죠 자 나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자 또 끊어 자 나는 내가 별을 볼 수 있다 자 큰 유리창을 통해 내가 별을 볼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다른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절은 두 번째 동사에서 끊어야죠 없기 때문에 끝까지야 자 student 학생들 who uses cell phone too much suffer 동사 나왔네 앞에서 끊어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은 다 형용사죠 뇌 손상을 겪는다 아멘